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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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제 빨래방 가야 돼. 빨래방 가서 이거 빨래 싹싹 건조가자면. 이거서 빨면 되지. 빨래방. 빨래하네, 진짜. 청소, 그러니까 세탁기로 안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건조가자면. 이거서 빨면 되지. 아니야, 아니야. 거기서 완전 흔에다가 깨끗이 막 돌린 다음에, 어머니. 그냥 공장에서 밟아, 네 발로 밟아. 아니야, 그냥 건조를 해야 돼요, 어머니. 그래서 싹 말려서 오늘 바로 쓸 수 있게. 아내 스타일상 처음부터 끝까지 뭐든 참견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머니가 우리 집에 왔을 때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아마 좀 복수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우, 아들이 문제야. 빨래. 빨래. 아이고. 집에서 빨면 되지. 부부들은 빨래방까지. 아, 너무 해야 깨끗해요, 어머니. 이게 세탁기가 커서. 도넛깍기 쓰지. 너는 하여튼 고집도 세야. 응? 처음 가시는 걸 걸, 어머니. 고집도 세. 아이고, 도넛깍기 돈 들잖아, 어머니. 아이고. 이거 진짜 빨아야지, 어머니. 와, 진짜 크다. 진짜 크네. 저게 진짜 크다. 소개듯이 하나. 아니. 같이 넣어버려. 왜 한강대에서 넣어? 같이 넣어, 같이 넣어. 아니야, 아니야. 따로 따로 놔야 돼. 돈 아깝잖아. 한 번에 같이 넣어버려. 그래야 깨끗하게 빨리지. 돈 아깝잖아, 돈, 돈. 깨끗해서. 안 돼. 한 번에 같이 넣어. 저리, 저리, 저리. 아, 뭔지. 저리 같이 넣어. 우리 같이 넣어. 따로 따로 넣어야 깨끗한데. 아이고. 그래도 잘 빨아져. 돈 꽉 차서 안 되는데. 아이고, 아무튼 그때, 그때는 더 많이 큰 뚜껑 입을 더.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원래. 이 상까지. 너무 오바해서 넣었어. 돈 넣어도 돼, 돈 넣어도 돼. 돈 주세요, 어머니. 아니, 돈 주세요, 어머니. 아니, 네가 고장했으면 네 돈으로 해야 돼. 아, 지금 돈 안 갖고 왔는데. 어머님 빨래니까 어머님 돈으로 하셔야지. 아니, 너는 돈도 안 찍히면서 빨리빨리 가잖아. 맞아. 이걸로 찍어서, 찍어서 돈 바꿔야. 이거 동전을 바꿔야 돼, 어머니. 다음에는 네가 챙겨갖고 와야지, 돈을. 저거 여기 들어가면 저한테 돈이 없어지잖아, 아까운 돈이. 정체 돈이 없어지잖아. 네, 어떡해. 4,500원이라도 돼? 네. 우와, 돈이 돌아간다, 돈이 돌아가. 그렇죠. 돈이 돌아간대, 돈이 돌아가. 그런데 어머니, 속이 시원하지 않아요? 돈이 돌아간대, 뭐해? 속이 시장마. 돈이 돌아간대, 뭐해? 속이 시장마. 돈이 돌아간대, 뭐해? 속이 시장마. 시끄러워. 아야,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야, 너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시어머니, 이제 한마디. 그런데 너 오늘 하루는 집에서 너 봐봐. 맨눈은 나한테 막 냉장고, 방이고, 맨눈은 오늘 네가 나한테 간섭하잖아. 나 다 알아서 한디. 어머니, 어머니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어머니. 누가 어머니 가족 아니면 며느리 아니면 어머니 가서 청소해 주고. 그런데 기습할 수도 있지. 냉장고 관리해 주고. 이불 빨아주고. 말도 맞게. 이 순서 말씀이 맞게. 며느리들은 어머니, 시어머니 집 지저분하면 가서 밥도 안 먹는데요. 그도 시어머니, 시어머니를 막. 이게 뭐라고 하면 안 되지. 내가 알아서 한다고. 얘, 얘 해야지. 옛날에 그랬잖아, 너. 무조건 얘, 얘 했는데. 이제 오래 사은 때는 네가 막 나를 간섭하고 시집살이, 며느리 시집살을 내가 하고 있는 것 같아.